감사합니다. 응원을 그치지 않고 열심히 덜 해주셨네요. 지금 무대는 오늘의 꽃, 주인공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입상자 발표하기 전에 무대를 빛내주신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요새가 높으신 분들이 또 많이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. 먼저 인기상 두 팀이 뽑혔습니다. 인기상, 뭐 단연 인기상 중에 또 인기상이네요. 폼막에 살 거야 장혜수 네 감사합니다. 상 받으세요. 상 받아요. 네 우리 쪽 현숙씨가 그냥 노래 끝나고 끝까지 있다가 네 상아 주셨네요. 네. 자 인기상 두 번째 분. 네.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불어가지고 오지마라 불러주신 하이니샤 고맙습니다. 김성씨가 또 정성껏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. 다음은 장요상입니다. 장요상 네. 뭐 지긋하신 연세 정말 이 노래 꼭 맞는 분 같습니다. 삼가도 솔직히 불러주신 이순정씨 정말 잘 부르셨습니다. 네. 이자연씨 그리고 이제 역시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러셨지. 네. 고맙습니다. 같이 상아 주셨어요.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 한 분 웃으며 삽시다. 문화복시 나오세요. 감사합니다. 세금고 시간 또 매달 걸어둔고 기념품 명정했습니다.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. 상을 주실 분은 고윤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을 주시겠습니다. 나오시죠. 오늘의 최우수상 돌리도 불러주신 김성은 씨 울모울모 하셨어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열심히 늘 해주셨습니다. 전국의 신노네상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오늘의 최우수상 아신분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문경시 편에 막을 내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오늘의 최우수상 우리의 최우수상 전국의 꿈같다도 당신은 못살자 죽자 살자 매달리 그 기억도 맹살아 당신 사랑이 자루자로 진풀이 이를 믿어도 못내라 전해주신 분들에게는 농협에서 농촌사랑생품끌 새마을금리 장수돌진 한정 KPS 주식회사 질강농산 똑살떡구 흑표산소진 건강기능식팀 녹식초삼채 농업사업인 풍천미풀 무한풍기나라 양폭집에서 백화점상급권을 드립니다 정상태 자